네 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상징법 47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이거를 10억이라고 말하죠. 10억인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요. 그 10억의 집을 취득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담보된 채무는 은행 입장에서는 그 10억 집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근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한 5억이다 이거예요. 아니면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어요. 전세를 끼고 이렇게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5억이라는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다 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5억 대출 채무 5억이라고 그리고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5억 이런 것들이 있는 집을 10억짜리 집을 내가 받았을 때 증여를 받았을 때 그때 증여재산가액은 5억이다 이거예요. 10억 마이너스 5억은 5억이다 이거죠. 이거는 대신 수정자가 어떻게 됩니까? 인수를 해야 되죠. 채무 인수를 해야죠. 채무 인수를. 그러면 자기가 내가 이제 증여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5억이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라든지 아니면 대출 채무 5억은 내가 갚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을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부담부 증여가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10억짜리 집을 갔는데 5억밖에 내가 증여받은 꼴이 아니니까 5억에 대해서만 세금만 내면 된다 증여재산. 안 그랬으면은 10억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근데 그게 가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수준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는 그런 의미는 초등학교 의미에서 아니 10억에서 10억에서 마이너스 5억 하면은 5억이니까 10억짜리 집을 내가 5억에 5억만 주고 내가 산 거 아니에요. 현금 증여 5억 받고 그러니까 나는 5억에 대해서만 증여해서 내면 된다. 10억에 대해서는 안 내고 5억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국가가 그러면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이 5억 부분 있죠. 채무 인수한 이 5억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애당초 이 증여자, 증여자가 이렇게 수중자 이렇게 있잖아요. 수중자가 이랬는데 이 채무는 누구 채무예요? 증여자의 채무였어요. 증여자가 부담할 채문데 어떻게 됩니까? 수중자한테 이 채무가 가버린 거예요. 수중자한테 이렇게 가면서 이 사람은 채무 면제를 받아버리는 거죠. 채무 면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넘기고 자기는 채무 면제를 받던 대가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가 되는 거예요. 양도. 증여자는 양도가 되는 거예요. 증여자는 양도가 되고 수중자는 5억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억이라는 집이 있으면 이 5억의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가 되고 증여자가 양도한 것이 되고 이 5억 부분은 수중자가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이다. 수중자 증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는 이 사람한테 증여자한테 양도세를 가지고 걷고 수중자한테는 증여세를 걷는 거예요. 양쪽에다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1세대 증여자가 집을 1세대만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면 이게 당연히 나는 양도 10억짜리 집을 주면서 나는 양도세 비과세 받고 상대방은 증여서 5억에 대해서만 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하죠. 당연히 유리하죠. 세금으로 보면은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다주택자라고 해보세요. 이주택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증여자가 그러니까 증여자가 수중자가 있고 이게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란 말이에요. 1주택자면은 이 양도세는 어떻게 됩니까? 비과세가 되죠. 비과세가 되니까 이 수중자는 5억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증여서만 그런데 1세대 2주택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2주택자라면은 52%가 되잖아요. 그러면 증여세 50%보다 더 높아요. 3주택자는 어떻게 됩니까? 62%가 되잖아요. 지금 중과가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증여세보다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진짜 부담부 증여해야 된다고 한다면 2020년,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안 되니까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를 하려면은 자식한테 하려면은 이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10년 이상 보유주택에 한해서만 한다 이겁니다. 10년 이상 보유주택. 아무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를 이걸 가지고 막 자산 테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 전문가, 조세 전문가 되가지고 이게 절세 100일이라고 세미나 하고 그런다는데 할 게 뭐 있어요. 중요한 거는 또 이게 6월 30일까지 하려면요. 잔금청산일이 6월 30일까지 끝나야 돼요.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이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니까 잔금청산일 이전에는 그러면 계약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일로부터 여기까지가 한 두 달 걸린대요. 그러면 결국은 4월 30일 날까지 이거를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0년 보유주택을 지금 막 고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살 사람을 빨리빨리 내놔가지고 살 사람을 확인을 해가지고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촉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가협자에서는 씩 굳고 어렵다는 걸 알고 생색 한 번 내주려고 한 건지도 몰라요. 실상 6월 30일까지 이거를 메모를 내도 그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느냐 국가 입장에서는 그거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이거 10년 보유 이것도 풀어버리고 6월 30일 그 시간적인 제안도 풀어버리라 이거예요. 진짜로 내가 양도 집값을 내리려고 했다면 내 국가 입장에서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썼다면 왜 그런 제약을 놔두냐. 풀어라. 다주택자들이 그러면 메모를 내놓을 거 아니냐. 메모를 내놓으면 실수요자들이 그거를 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메모리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인색하게 하느냐. 결국은 집값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고 싶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의심을 해본다. 일부러 집값 오르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해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담부 증여도요. 조문회가 이 49조 아니 법 이쪽에가요. 단서회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직기 좀비석 배우자끼리의 이런 부담부 증여. 채무 인수 부분 있죠. 채무 인수 부분. 채무 인수 부분은 인정 안 해본다 이거예요. 인정 안 해버린다고 이렇게 적어놨다니까요. 특별하게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그런 채무 아니 이상. 그러니까 금융 채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정확하게 대통령용으로 정해있는 그런 채무들 아니면 함부로 자식 배우자끼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이제 법전을 좀 더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부담부 증여가 아 철새의 비결이다. 그거는 말이 아니다. 그거는 초등학생 수준이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상담을 받으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